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의 멈춰서 오실 거 아닌가? 앞에 턱 있으니까 조심해! 미세먼지 가득!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봉탑 지난 4시까지 만나요! 다행이 저녁에서 만나요 여기가 눈으로 가득한 집게 저희는 호빈에서 만나요! 먹방에서 만나요! 4시 정도면 좋네요! 저녁에 같이 만나요! 저녁에 뵙고가 저녁에 뵙고는 저녁에 뵙고는 그래서 빨리 먹으러 왔어 바로 먹으러 왔어 빵 가면 너무 맛있어 빵 먹어야지 빵둑해먹으면 더 맛있어 네 기분 그만사 우리도 딴 데 가야 돼 응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먹으면 많이 풀다 이거 맛있나? 네 한국의 사회 이렇게 다 먹게 잘 먹었죠 식당 좀 더 많이 먹었어 이게 재미있어서 직구의 한가구 오후에 반죽이 와우 치즈 너무 맛있어 먹을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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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좋아 보인다 길이 배경에 너무 별로다 착하게 점심만한 일을 더 좋아 보인다 이건 다는 날이 2분 만에 틀린 쇼핑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저는 다는 일을 더 좋아 보인다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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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나도 근데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 진짜 왜 미안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성함이? 청각이요 내가 여기 3인분이랑 냉면하고 숙소 삼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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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가 짠 주춧가루 쇼과 민인분은 쇼과입니다 민인분이 추가했죠 도라가 콩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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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좋아 이런 것도 오랜만에 먹을 거 같아 도망스 도망스 오 시원해 물어보면서 내막을 사용하라고 저희 같이 왔다 궂은 빵 밀키 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ㅠㅠ ㅠㅠ 나 안 해도 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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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하고온 젠장 목마비 오.. 덜겨 오줌 오늘은 고기 반죽 롸 뭐해 오늘 저녁은 스튜랑 호밀빵 호밀빵 오늘 저녁은 스튜랑 호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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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먹어야지 또 숙일때로 얼읍을 넣을게 어 고기 다 가져왔네 고기 오빠도 많이 있어 비유를 생각해야지 나 그 내면에 갈 때 정해 줄게 알아? 여행가를 알아? 어딨냐? 우리 테네리펜 테네리펜? 어디야? 그 옛날 인식당 스페인에서 찍었던데 스페인? 좋다 뭔느낌이지 알아? 스틸리아랑 같은 선 같은 화산서로 대돈내산 언박싱 셋 Zuk 나도 곱창 오빠도 경험해 보겠지? 뭔가 오늘 비 온다더니 비는 안 오고 하늘은 멋있어 딱 보자마자 갔어? 아 딱 보자마자 갔어 그냥 어제 안정이 난 한 번 더 가실 거야 내가 또 포착한 거 여기 있었던 거 거고 너무 더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뭐야 왜 왜 왜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흐흐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리버가 여기 아 아 맛있겠다 이거 이 게장 맛있어 아 아 아 아 맛있어 아직 비행기 쓰지도 없을 것 같은데? 가봐요, 쇼핑하다가... 열심히 놨어요 바르색 누나까지 직항이야? 응 정말 고잘받았다, 오빠 자세가 귀여워 뒤에 귀가 토끼 같아 엄청 좋아 오빠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주 발견 Mis pee 조심스럽게 VPN 电 지민